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자유일보의 사설입니다. 자유일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쓰셨겠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합니다. 제목이요. 인천 계양을에서 국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본지의 빅데이터팀이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감도에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1556대 1770으로 압도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지난 7일 계양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5%가 이재명 41%가 원희룡을 꼽았다. 원희룡이 이재명을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선거에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죄라고 봤을 때 원희룡의 역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계양을은 계양을은 민주당의 턱받이자 국민의힘에겐 험지 그 자체다. 송영길이 2000년 16대 총선부터 5번이나 연달아 당선된 기록을 갖고 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아무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송영길을 서울시장 선거로 쫓아내고 지역구를 사실상 강탈했을 때도 묻지마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계양을 유권자 3분의 1이 호남 출신이라고 한다. 송영길이 5번 연속 당선된 것도 그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런 민심 따위는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계양을 유권자들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계양을 해서 이재명을 패퇴시키는 것은 총선 이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각종 비리 및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를 없애고 구속할 수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2년 실형을 받은 조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을 통로로 개진입하는 좌익종국세력 역시 구신점을 잃게 될 것이다. 적을 물리치려면 적의 장수목을 먼저 배워야 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계양을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자율보의 사설인데요. 인천 계양을 해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겨야 돼.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길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게 무서운데. 우선 원희룡은 선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승이에요. 그만큼 선거를 치르는 전략이라고 그럴까? 자세라고 그럴까? 승리율이 100%라는 것은 그만한 뭐가 있다는 거죠. 대선 같은 데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지역선거고 지사선거고 하여튼 낙담은 백전백승이거든요. 이번에도 인천 계양을이 만만치 않은 데고 적시지만 그래도 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는데 우선 여기서 전라도 표심을 안정권이가 조금 흔들었어요. 안정권이가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전라도 출신이면서 전라도가 깨어나야 한다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아주 맛깔스럽게 해대면서 전라도 민심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서면서 이재명의 비리를 지역에서 인천 계양을 해서 까고 앉았습니다. 그게 무시못하죠. 그래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다루는 게 이게 조회수가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는 노래로서 그리운 금강산을 광화문에서 열창하고 이봉규 TV에서만 했는데도 41만 명이 봤어요.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봤고요. 그만큼 유동규가 뜨겁습니다. 물론 유동규가 원희룡이나 이재명 누르고 당선되기는 어렵죠. 근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당선되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1등을 안 하면 원희룡 손을 들어준다는데 그게 일주일 전이 됐든 열흘 전이 됐든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분위기가 지금 그건 계양을 주민들도 알아요. 거기도 이제 우파들이 있잖아요. 우파들이 유동규 처음에는 유동규 나올 때 좀 걱정했어요. 아이고 나와가지고 표 찢어지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걱정 하나도 안 한답니다. 잘했어. 좋아 좋아. 시컷 이재명 까라. 그래 안정권이 그려. 우덜끼리 열심히 까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표는 원희룡한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이버에서 공감도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10배잖아요. 11,556대 1,770로 공감도. 이게 공감 좋아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10배라는 거는 압도적이거든요. 뭐 네이버가 우파 성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좌파에 가깝게. 여기서 이렇게 10배 가까이 원희룡 공감도가 나온다는 거는 민심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이재명은 또 발이 묶인 게 인천 개항을 해서 전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당대표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재판을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 받아야 돼요. 지금 세 번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또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조국당이 생기면서요. 처음엔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조국하고 손을 잡고 같이 연합전선을 펴자 어쩌다 하는데 비례가 지금 조국당으로 더 뜬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언젠가는 제가 볼 때 선거 전에 조국에 대한 디스. 예를 들어서 험담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입에서. 요즘에 슬슬 빵이 나오잖아요. 몰빵 작전. 몰빵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안다면요. 이재명이 또 조국에 대해서 뭐 일이 또 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 손 잡고 오늘 또 손뿌리칠 사람이니까 급하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만큼 이재명이가 지금 코너에 몰렸다. 계양을? 거기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데. 계양을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호남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지금까지는 몰빵을 해줬지만 민주당에. 돌아가는 판세 보니까. 이재명 이거예요. 허두허두 너무 허네. 송영길이 저걸 다섯 번이 만들어줬더니 저거 돈 봉투 받고 그 지잘났다고 감옥에서도 당당한다고 지랄허네. 이야 이놈들은 안 되겠다. 원희룡이 이거 진정성 있네. 매일 그냥 꽃을 인천 계양어를 이천수하고 누비고 이렇게 허리 굽히고 다니는데 신정성이 느껴지네. 원희룡이가 또 부지하게 노력합니다. 이 천재에도 있지만 머리가 좋은 곳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1등에 무슨 전국수석 뭐 도맡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머리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노력이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선거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원희룡은. 그러면 여기서 그 집중력과 그 머리로 전략으로 아 이재명 잘못 걸렸지.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국힘당은 총력전을 펼쳐야 돼. 인천 계양을 해서. 그 삼국지에서 보면 이쪽에 수만 병사가 있고 저쪽에도 수만 병사가 있잖아요. 때로는 수십만이고 벌판에서 맞짱 뜨잖아요. 그냥 와 하고 맞짱 뜨잖아요. 보니까. 중세대 유럽에서도 그렇고 대장끼리 한번 선수들 하나 내보내더래. 아 말타고 그냥 아 창이나 말타고 한번 질러대더라고요. 거기서 상대 장수를 쓰러뜨리면 그 기세가 확 살아나가지고 저쪽은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데 여기서 이재명을 잡으면 원희룡이가.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선거 후에 흐물흐물거 전개개편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재명 감옥에 보내야 돼요. 여기서 원희룡이가 큰일을 하는데 원희룡이는 이제 내세우는 거고 누가 큰일을 하느냐? 이천수가 아니니. 이천수가 하는 거 같다. 쪼끔만 하지만 계양 주민이. 호남 주민이 3분의 1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번에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어? 나쁜 놈. 이재명. 우리가 뭐 바지조가리인 줄 알아? 이 놈아. 너 한번 우리 호남한테 한번 당해봐라. 호남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이놈 이거 아가리에다 쳐넣어 줬다가 우리 호남만 이용하는 놈이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놈이 저기 성남에 있다가 저기 성령길이 내 몰고 지가 와서 계양을 한 게 뭐 있어? 저 놈이. 방탄만 우리 계양을 이용해 저 놈 안 되겠네? 이번에 보내야 되겠네? 나옵니다. 계양 주민이 바꿉니다. 잘못 걸렸어. 제명. 잘못 걸렸다니까. 총력전을 펼쳐서 완전히 고양이가 쥐 잡을 때도 총력전을 펼칩니다. 부정선거 없앴겠죠? 농무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믿습니다. 안 없어졌다고요? 아직?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뭐 질라고 한 장을 하셨습니까? 잡았겠죠? 우리 모르는 뭐가 있죠? 서버 이런 거 다 반도리 쳐놓으셨죠? 행안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다 이렇게 반도리 쳐놓으셨죠?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무슨 핵약이 무효인데 했겠지 설마 에이 했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양을은 두고 보십시오. 뒤집어집니다. 은희룡 화이팅. 당신이 이뻐서 화이팅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보내야 되니까 감옥 보내야 되니까 이겨려는 거야 이거 힘쓰세요. 이깁니다. 거기 저 홍길동도 원희룡이 친구고 그 우리 저 후배 또 김수회라고 있어요. 김수회가 또 원희룡이 막 도와주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이천수도 도와주고 기대됩니다. 원희룡이 이거 인복은 있는 모양이야 .